고마워 얼굴로 까지 말고 왜 이렇게 무서워냐 이거 그냥 하면 돼? 얼굴로 가고 있어 여기서 2놀이 괜찮아요 괜찮아 좋아 하지 그럼 그때 내가 뒤돌아보고 왜 웃으리잖아 하고 또 다시 빵. 괜찮아요?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진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걸 놀래가지고 하는 거로 그냥 궁금하더라고요. 죽지 하면 기절해. 아니 충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괜찮냐고 괜찮냐고 너 기절해 너 질 좀 흘리고. 기절 잘한다고 얘가. 선배 연기의 기절이야 얘가 연기. 컷 오케이. 아주 잘했습니다 박수. 두 번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쓴 거지 지금. 어 씨. 죄송합니다. 너무 웃긴데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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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사지 하자. 미역수야. 그만해요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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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. 내가 뭐라도 해야될 거 아니야? 동전이야! 나 이런 쪽 한 번 넘는데 동전! 고생했어. 동전아. 멜킷 찍느라고. 멜킷스마스. 내가 뭘 못살리야? 내가 방자 그려쳐졌는데. 엄청 쉬운 거거든요. 나 저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도 아는데. 어디갔어? 어? 잠깐만요. 어? 반죽. 여기 있다. 살린 거였어요? 짠 거야 지금. 나한테 막 와. 멜킷 찍을 때 이거 해야 되는데. 아!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요. 멜킷 찍을 때 이거 해야 되는데. 나한테 오네. 네. 그렇습니다. 움직일게요. 어우 좋아 좋아. 예쁘다. 예뻐. 나 안 보이지? 괜찮아요. 뭐? 아 이거 자세가 너무 불편해. 아 이쪽에 맞겠다. 이게 편해? 각. 내가 돌아야 되는데. 아 각상? 어 각상. 아 오케이. 깎게요. 어 이제 크레인 갈게요. 어 잘 살았어. 방송 보세요.